반갑습니다. 땅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7월 학력평가를 치렀고요.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벌써부터 선생님 인스타그램 DM 혹은 아니 왜 시험 잘 봤다는 얘기를 질답게시판에 합니까? 거긴 질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강후기를 적거나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언젠가 인스타그램에 공지까지는 아니고 살짝 밑에 댓글 달았던 게 있는데 시험을 잘 봤다. DM을 보낸 것이 수강후기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 저 시험 잘 봤다고 DM 보냈는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강후기는 따로입니다. 크게 보이죠? 선생님 또 말은 의미 있는 옷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피스 최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아예가 티셔츠를 준비해봤고요. 이게 좀 괜찮으면 아예 대량 제작을 해서 우리 제자들과 옷을 함께 또 입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7월 학평 진심을 담은 총평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험 분위기 그다음에 또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는가 살펴보고 나서 이 분석 및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항상 아무리 고민해도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냥 막 풀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냥 선생님 생각입니다. 1번의 정치 의미를 해설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의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기선제압 코스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이런 건 의미가 있겠지만 해설 강의에서 굳이 이 소중한 시간을 아주 쉬운 문제들을 해설하느라고 쓰진 않겠고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단원별 출제 비중 요래요. 가장 전형적인 출제 비중이고요. 정답률 낮은 문제를 골라보니 선거 문제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건 총 9문제인데 요 바로 밑에 76% 정도 보이는 근로자의 권리 피해 구제 절차까지 설명을 하면서 한 10문제 정도를 요 주요 문항이라고 해설을 할 거예요. 주요 문항 10문제면 여러분 이거 해설 그냥 다 하는 거 맞죠? 쉬운 문제 빼고 중요한 문제들 일단 대체적으로 정답률은 이런데 아직도 국제법과 국제연합을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걸 보니까 6단원까지 공부가 안 된 채로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등급컷 예상인데요. 당장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때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다.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요만큼 정도 아직은 예상이니까 그냥 한번 위치 파악하는 데 쓰시고요. 선생님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딱 7월이 어떤 시기일까 당장 요 해설 강의는 9월달에 듣는 친구들도 없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딱 시험 치르자마자 해설 강의 올려드리는 요 시기에 선생님은 기선지압 코스를 개강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다려준 그 전설의 교제와 레전드 강의 선생님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들어라 교제 있는 문제를 풀어라 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한 100여일 정도 지금 선생님이 딱 촬영하는 요 시점에서는 120여일 정도 남았는데 한 넉 달 정도 있거든요. 넉 달 정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법에 제대로 이렇게 쏟아 부을까를 고민할 때 그냥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아우 너 근데 공부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뭐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틀렸다는 거 핑계로 예를 들면 뭐 정구 형태를 틀렸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정구 형태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틀린 거 체크하고 오답 정리만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수 절차를 틀렸다. 그 김에 형수 절차를 다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아이고 이제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정답률 낮은 문제 총 9 문제와 더불어서 10 10이 아니고 몇 번이지? 8번이었나? 9번이었습니다. 9번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총 10문제 정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2번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많이 틀렸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을 놓고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던져보세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인가 예스 아니오 아니오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같은 거 두 개 묶이고 다른 거 이렇게 빼면 얘가 자유권이죠. C가 자유권이면 명확해졌습니다. 자유권 자유권 바로 갈게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이 과잉금지 원칙이 뭐였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제 37조 2항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기본권의 범위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그냥 전부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잘 넣으셔야 돼요. A가 사회권이면 이렇게 사회권이면 사회권과 자유권이 같은 응답으로 묶게 되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인가 그냥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평등권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여기 들어가면 아니요 아니요 하고 B가 평등권이 되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B는 청구권이 되어버립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여기서 뭐 있어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가 아니요 예스 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B가 청구권이면 이번에 여기 청구권 여기 사회권 되겠죠. 자유권과 청구권이 묶여야 되는데 이 질문이면 사회권과 청구권이 묶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괴소리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걸 딱 적고 나서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적고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번째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 청구권이죠. 이게 가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미 여기가 청구권이 청구권이 정해지고 A가 사회권일 테니 그러네요. 여기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제 31조 선생님이 심장을 정말 뛰게 만들었던 그 종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지만 그 전에 EBS 10년 강남인강 10년 우리가 공교육 사이트라고 구분하는 거기서 10년 10년의 세월을 진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강남인강 1층에 가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강남인강 1층에 가면 대한민국 헌법제 31조가 이제 빡! 써있어요. 써있어. 1층 로비에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빡!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종은 근데 진짜 매번 드나들 때마다 그 종은이 계속 선생님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의 강의를 애매하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권 종은의 시작이죠. 31조입니다. 정답 4번. 갑자기 막 추억에 젖어가지고 다섯 번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 이게 사회권이죠. 이게 사회권이 들어가면 사회권만 예스가 돼야 될 거니까 여기가 예스 이쪽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됐을 때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이니까 B는 뭐예요? 청구권이잖아요. 5번 괴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급의 문제는 되게 잘 설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정도까지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예 아니요로 구분하는 거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기본권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항상 평가원이 노리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성격 그 다음 기본권 각각이 담고 있는 종류와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원래는 첫 장에서 여러분들이 3번을 좀 틀릴 줄 알았거든요. 오늘 3번 많이 맞췄어요. 3번 문제는 그래서 해설하지는 않겠지만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거기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놓고 가나다에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정답률이 81%까지 올라갔어요. 아 우리 진짜 이 정법 선수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만 봐도 아냐면 3번 문제가 여러분 원래 3월달 4월달에는 정답률 막 60%대로 주저앉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해석해보면 이제 통치기구 관련된 것들은 점점 실력이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에서 막 돼도 않는 6단원 6단원 주제가 돼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아 뭐야 내가 6단원에서 틀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곳에서부터 문제가 틀리기 시작하면 힘 빠지거든요. 1. 2. 2. 3. 4. 5. 감사합니다.